시고르 땅값은 도시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됩니다. 도시 근교나 공장지을 땅, 개발 유망지역은 비싸지만 저처럼 힐링하려 찾는 땅은 대부분 산골이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땅값은 저렴하더라도 도시 땅 고르기보다 더 엄청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도시 땅이야 어쩌면 발전성 한가지만 보면 되겠지만 시고르 땅은 하다못해 텃밭 가수, 텃밭 채소를 심어 먹더라도 이건 자연에 맡기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더 따져야 합니다. 그런 점은 평야지역보다 지형적 제약을 많이 받는 산골 그 중에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려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따질 것이 많다는 점이죠. 제 채널 7번 재생 목록에 귀촌 생활에 필요한 텃밭 농장 더 살펴보기 위한 차관상 16가지 항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항은 이 영상에서 참고하여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이 영상에서는 텃밭 가수와 텃밭 채소 재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일조량과 그 대책입니다. 평야지역이야 사방에 튀어져 있어 이런 고민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곡이 있고 산이 높은 산골 텃밭은 지역이 많습니다.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짓습니다. 산골은 산이 막혀 어딜 가나 평야지만큼은 못하지만 남쪽의 산이 있는 북향지는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는 남중하여 지나니 하루종일 햇빛 구경 못하거나 들어와도 서너시간 들어오면 잘 들어옵니다. 비록 북쪽의 산을 두고 남양으로 향하더라도 좌우나 아프산에 가로막혀 일조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일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른데 봄 가을에 10시간은 넘으면 가장 좋고 최소한이라도 8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일조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채소나 과일의 성장이 둔하고 열매 또한 작고 당도나 맛도 적습니다. 모든 작물은 뿌리로부터 양무과 수분을 공급받지만 햇빛을 통한 강압성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습니다. 풀한 폭이 과일나무 한 그루 심지 않더라도 북향은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조량이 부족한 곳은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북향이 아니더라도 하루 일조량이 적은 곳은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어떠한 곳인지는 꼭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요즘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를 보면 책상에 앉았어도 알 수 있습니다. 알아볼 곳의 주소만 알면 지도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찍은 항공뷰나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찍은 로드뷰가 있으니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구입한 땅이 일조량이 적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땅은 한번 구입하면 땅값이 안 내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금방 팔기는 쉽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적은 것도 적은 나름인데 그 정도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맞는 것을 정하십시오. 일조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남양, 그도 아니면 동남양, 서남양의 텃밭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에 과수 재배, 그거 빠질 수 없죠. 그렇지만 과일나무는 어느 것이나 햇빛 요구량이 많은 작물입니다. 일조 시간이 아주 짧다면 어느 과수도 심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만 과수 중에도 햇빛 요구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키우는 과수 중에 사과가 가장 햇빛 요구도가 높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저문으로 사과 농사를 짓는 분 중에서 계곡 밭에 사과를 재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 크기나 당도가 떨어집니다. 과수 재배 기술과 경험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론과 원리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언제나 이론과 원리 위에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배와 밤입니다. 복숭아 자두, 매실, 포도 등은 보통이고 그래도 음주에서 자람이 좋고 열매 맺음이 좋은 것은 감입니다. 물론 감이 내 음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일조량이 부족하면 크기도 작고 당도 또한 떨어집니다. 빛깔도 윤택도 떨어집니다. 과수 재배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일조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 조건과 토양 조건도 물론 맞아야겠죠. 햇빛 요구도가 다른 작물에 비해 적은 것을 내음성 작물이라고 합니다. 채소도 다른 채소에 비해 내음성이 강한 작물이 있습니다. 햇빛 요구도가 많은 즉 내음성이 약한 작물은 대체로 열매를 맺는 작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열매는 수박과 같은 것은 내음성이 아주 약합니다. 즉 일조량이 적은 곳에서는 되지 않는 작물입니다. 다른 박과 작물이나 토마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내음성의 강한 채소는 열매를 맺지 않은 잎채소들입니다. 상추를 비롯하여 여러 쌈채소 그리고 시금치, 열무, 배추 등도 다른 채소에 비해 내음성입니다. 물론 이런 채소도 햇빛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이지 음질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니 다소 햇빛 요구도는 적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은 비단 일조량이 부족한 텃밭만이 아니고 그늘이 많이 지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고 심지어 아파트의 베란다처럼 제한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곳에 심을 작물 선정에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일조량이 더 적은 곳에서는 산나물을 재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나물이라고 해도 응달 식물은 아닙니다만 봄과을에는 햇빛이 비치고 여름에는 거늘이 지는 화려업소 아래가 가장 좋은 적지이지만 여름 일조량이 적은 북향이나 자우산이 높아 해가 일찍 지는 곳은 그나마 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조량 외에도 토질도 중요합니다만 그건 마사토 등 복토로 해결할 수 있지만 저수지 바로 아래 또는 아직도 논으로 별을 재배하는 바로 밑의 텃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기에 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계곡을 끼고 있는 계곡지는 귀촌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저도 이 계곡 보고 텃밭을 구입하였습니다. 뭐든지 다 좋은 법 없는 것처럼 여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계곡은 냉기가 흐르는 곳인 만큼 내한성이 약한 과수를 심을 때는 고려해야 합니다. 손바닥 농장 감나무 겨울지나 얼어주고 세번째 심었고 포도도 여러 품종 다 얼어줬고 지금은 캔벌러리만 재배하는데 그것도 월동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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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es기가 양식 등록행시키죠. 페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related